1, 2, 3, 4 안녕하세요. 몽미입니다. 오늘도 한 해가 흘러흘러 12월이 됐군요. 시간이 너무 빠른데 이번에 춘천 KBS 이한철의 5륜댄 뮤직에서 12월 13일날 저희가 출연합니다. 뮤직! 초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날 저희도 베이스의 인경씨가 생일입니다. 생일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날 여러분께서 많이 축하해주시고 저희도 좋은 공연을 준비해서 내려가겠습니다. 한철이 형 곧 만나요! 좋은 변신!